니가 예민한 거야.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니가 예민한 거야.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요. 니가 예민한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요. 자명한 거를 애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명한 거를 애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명한 거를 애매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명한 거를 누가 봐도 알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 자명한 거를 애매하게 하려니까 니가 예민한 거야. 니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너무 그런 자침 신호에 너무 예민했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가 예민한 거야. 왜 나오느냐. 가스라이팅이란 자명한 거를 혼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스라이팅 낌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랭랑 바람일. 회피 바람일. 니가 예민한 거야. 니가 이상한 거야. 니가 문제야. 어 그래 내가 예민해서 니가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알아챘어.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예민한 건 니가 눈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매운맛 몰라 아시죠? 매운맛 몰라 하시면서 바로 샤우팅 해주세요. 니가 예민한 거야 할 때 절대 말리지 마세요. 아 내가 예민하구나. 안됩니다. 이거는 호그와트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자 저는 LED 라이팅 합니다. LED 라이팅. 혼미한 거를 자명하게 만들어요. 혼미한 거를 자명하게. LED 라이팅 당하면 여러분 혼미한 게 자명해집니다. 둔했던 게 예민해집니다. 아 자명한 걸 혼미하게 만들게 가스라이팅. 그래서 긴가민가 했었네. 그쵸? 아니 딱 봐도 이건데 말을 듣다 보면요. 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자명한 쪽으로 몰고 가면 괜찮은데 자명한 거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본인은 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부터 속여야 되니까 속이려면 잘 속이려면 자기부터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자기가 먼저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혼미한 걸 자명하게. 둔해진 걸 예민하게.